반갑습니다. 오전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위기 한마디로 어라 생각보다 강하네 이런 분위기죠. 지금 미국 시장이 보시면 그저께 급락을 했었죠. 나스닥이 1.5% 그리고 다오가 1.8%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저께 나스닥이 1% 정도 올랐죠. 다오가 0.5%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관세 공격 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이제 아래 공포가 오나 이렇게 많은 소식이 나왔었지만 어제 제 영상 올려드린 바와 같이 분위기상 지금 트럼프가 주가 하락을 방관할 수는 없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시 또 올라섰죠. 트럼프가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서비스업 추락의 금리나 기대 지금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해버렸죠. 이제 서비스업이 추락을 하니까 제조 PMI가 안 좋다 이러니까 주가를 내려버리고 이번에는 서비스업이 3년 내 제일 안좋았다 최악이다 이러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보통 분위기 같으면 주가가 내려왔겠죠. 내려와야 되는데 서비스업이 안좋으니까 금리나 하는게 아니냐 이런거 갖다 붙여 가지고 지금 또 올리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보면 해주차트 나스닥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저점을 이제 직전 저점을 찍어줬죠. 쌍바닥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요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 지금 이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면 이제 양봉이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올 때가 됐고 이 트럼프가 여기에서 더 치고 누르게 되면 분명히 뭔가 또 한마디 했겠죠. 자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제 북한에 대한 좀 우호적인 이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트럼프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EU 관세전쟁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근데 미국이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면 트위터에 뭐 난리나죠. 떠들고 뭐 우리가 이겼고 이제 EU 관세 붙여 가지고 미국은 더 강대하고 어쩌고저쩌 이렇게 할 텐데 조용했죠. 지금 뭐 분위기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로 EU에 관세 붙였고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주가가 막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 잘한 겁니다. 지금 봐서는. 자 그리고 서비스 지수까지 안 좋아 버리니까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서비스업 지수도 안 좋고 그 다음 실업률도 좀 높아졌고 실업수당이 좀 높아 많이 타갔죠. 그리고 뭐 제조 PMI 지수도 10년 내 최악이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연준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롬 파울 의장을 전부 다 이제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야 이제 네 금리 내릴 거지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롬 파울 의장과 연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지표가 이제 안 좋아지고 있죠.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니까 나는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방관하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기도 좀 애매한 그런 지표가 자꾸 나오니까 그쪽으로 지금 기대를 걸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런 부분도 있죠. 10월 10일 10월 10일에 다음 주 목요일이죠.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크게 내려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 조금 우리나라 시장 뭐 좀 조정을 좀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 외로 뭐 아주 좋죠. 지금 외국인이 4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10시 정도 됐는데 그러나 기관에서 지금 좀 팔다가 다시 또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나스닥이 그저께 내리고 어제 오르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상세된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저께 좀 과하게 내렸었죠. 이미 거래소가 2% 정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거리 매도가 나오지만 기관은 다시 좀 사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뭐 400억 수준에서 멈추고 있죠. 지금 10시 정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천억 수준 언저리 좀 팔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나름대로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닥 웨인기어 쌍거리 매도 나오면서 좋지 않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기 확실히 이 구역의 대장은 나다. 이런 흐름이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동에서도 딱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제 삼성전기 쇼커버링을 이제 남 눈치 보지 않고 나는 그냥 쇼커버링 할란다.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CLS의 시티까지 들어오고 있죠. 지금 뭐 공매도에 천국 삼성전기 이제 내년도에 실적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MLCC 재고가 계속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또 매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는 그런 걸 띄워서 주가를 끌어 내리는 그런 스텝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공매 쳐놓은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공매 쇼커버를 눈치 보고 자시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로 위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공매 쇼커버링 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셉니다. 원래 안 그래도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는 상황에서 공매 쇼커버링까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말하면 공매도가 좀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공매 쇼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매도하는 세력들이 별로 힘을 이렇게 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 지금 뭐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SK하이닉스도 많이 하락을 했죠. 좀 과하게 하락하고 낮게 시작했지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기관 쌍그림에서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하락폭이 컸었죠. 그저께 자 이렇게 하락폭이 크면서 21선 부근 바치고 마무리 했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그저께 그러고 어제는 좀 반응하면서 시가 낚여서 이제 밑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호재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많고 지금 금요일날은 뭐 남들이 다 시장이 너무 안좋으니까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없다 나도 좀 내리자 이런 분위기로 내린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왜냐면 매동이 지금 내릴만한 그런 매동이 아니었죠. 기관이 6만주 들어오고 외국인이 한 7천주밖에 안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드라이브 하는 종목이죠. 기관이 지금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은 뭐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흐름이 잘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자 그런데 이 돼지열병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돼지열병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13번째 확진이 나왔죠. 13번째 확진이 나오고 이렇게 살처분도 상당히 많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시가는 이제 그런 추가 확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3% 정도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장중이 계속 밀면서 지금 밑으로 밑으로 끌어 내리고 있죠. 지금은 흐름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21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선 터치를 다시 좀 하고 있죠. 여기서 그냥 무너뜨리고 밑으로 밀어 버릴지 그리고 이제 테마 끝 이러면서 세력들이 빠져 나갈지 아니면 이제 21선 다시 한번 터치하고 가자 이런 방향인지 지금 방향성을 잡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3번째 확진 이런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세를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21선을 바칠지 치고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대북주도 생각보다 너무 약합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에 지금 스토클롬으로 날아갔죠. 이렇게 협상하러 날아갔고 뭔가 이제 딜이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석탄하고 섬유 쪽 제재를 좀 풀 수 있다. 요런 부분 가지고 뭐 가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 이런 소금 만드는 회사 얘가 지금 대장을 좀 잡고 있고 인디에프 옷 만드는 회사죠. 요런 개성공단 주 중에서도 이런 옷 관련된 요런 종목이 지금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그 외에는 지금 뭐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시아 종묘 지금 기술적 위치상으로는 1차 조정하고 2차 조정하고 이제 양봉이 좀 이렇게 한번 뻗어 나갈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양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대북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상당히 예상 밖으로 테마주들의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한번 또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다시 가려고 하는 건지 상당히 좀 많이 예상 밖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HLB 급등 시작했죠. HLB 정말로 세다. 뭐 한마디로 그거죠. 시가가 8만원에 시작했습니다. 14%에 시작을 해서 고가가 뭐 20%까지 올랐죠. 19.4% 8만 3,700원까지 갔다가 저가 11.7% 7만 8,300원까지 갔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HLB는 정말로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3분 6분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거래가 죽게 되면 보통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거의 뭐 일반적인데 얘는 좀 내려오다가 다시 또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21선까지 끌어올린 후에 계속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요정도의 흐름이면은 정말로 그냥 강하다고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21선 끌어올리고 21선도 이제 평행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33일선 이제 올라올 거고 아마도 61선까지 좀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61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 11시 반 정도 그 정도 되면은 방향이 이렇게 잡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그냥 요정도 수준에서 계속 가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려 칠지 아니면은 또 힘없이 조금 내려 설지 뭐 그런 부분은 알 순 없겠지만 지금 뭐 10시 20분 현재 이 정도 버티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이 매수세가 강력하긴 강력하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위너는 그냥 HLB죠. 오늘의 위너는 HLB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쪽은 지금 뭐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지금 코스피는 빨간색이 들어왔습니다. 0.07%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은 약밥이죠. 0.08%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때문에 좀 걱정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당이 조금 반등을 좀 주면서 그냥 뭐 일상적인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강력한 재료가 있는 HLB, HLB 생명과학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종목들은 유안량이 조금 오늘 좀 돌아서고 있죠. 유안량이 좀 낙포이 좀 과했습니다. 분위기 따라서 흘러내렸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종목들 보면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죠. 조금 이제 재료가 좀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이 강한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준이 11월달 발표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그런 부분 기대감으로 이런 부분은 HLB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다 그냥 강부압 약부압 수준으로 일상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은 지금 아모레퍼시핑만 강하고 있죠. 아모레퍼시핑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쭉 보이고 나서 이렇게까지 양봉 만들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은봉이 나오고 물러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일전에도 또 말씀드렸었죠. 그런 모습 보이면서 잘 버티면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도 괜찮았죠. 오늘은 뭐 기관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외국인은 조금 파는 모습이죠. 아무튼 뭐 오늘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방 산업 중에 이런 전기전자 대형 IT 주들 특히 강한 부분이 좀 눈에 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스 보시면 지금 뭐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죠. 2만 원을 뚫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주들이 추세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 중에 테스가 가장 강하죠. 테스가 지금 완전히 추세를 바꾸고 위로 위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6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같이 들어오고 있죠. 이제 반도체 쪽 이런 경기 회복 그리고 반도체 쪽 설비 투자 설비 투자가 이제 좀 시작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도체 장비주에 상당히 강력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아주 좋은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 분위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